멜론 라디오 스타 DJ 사랑이란 피곤한 나를 웃게 만드는 것 사랑이란 가장 맛있는 닭고기 부위를 골라주는 것 사랑이란 내가 칭찬했던 예쁜 셔츠를 또 입고 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란 토끼반 선생님하고 결혼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토끼반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랑은 멜론 사랑은 스트리밍 제가 근사한 말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한 꼬마의 대답에 그냥 저는 지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란 너 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 박원희입니다 사랑이란 너